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3분 메시지 십자가와 삶의 충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 24절로 25절 요삽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무원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료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지금 요삽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데 요삽의 형제들은 곡식으로 드리고 요삽 앞에 서 있습니다. 이때 요삽에게 생각난 것이 있는데 그것은 17살 때 꿈이 생각났습니다. 형들의 볕단이 요삽의 볕단에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즉 형제들이 요삽을 섬기게 된다는 그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요삽의 꿈을 방해하려고 요삽을 애굽에 팔았는데 요삽은 그 꿈대로 지금 총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실현되는 원인이 무엇이냐 요삽의 삶의 충동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삽은 결코 꿈 자체를 위해서 살지 않았고 꿈을 위해서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하늘 음성을 듣고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마음에 집중했을 뿐입니다. 요삽의 자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과정을 통해 창조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삽의 이야기는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온전히 창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기쁨으로서의 참인간이 창조되는 자리입니다. 믿는 자의 삶의 충동이 머무르고 몰입되어야 할 유일한 위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온정케 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 마음의 안식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